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생명의 더룰 1권 2권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은 상당히 특이한 책입니다.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이 극명합니다. 우선 좋지 않은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목과 표지 디자인의 퀄리티가 일반적인 책들에 비해서 무척 아쉽습니다. 사실 이 책의 저자가 1년 전쯤 제게 의뢰한 책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때도 제목과 표지 디자인이 좋게 말하면 매우 독특하고 나쁘게 말하면 세련됨이 부족해서 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분량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권이 276쪽, 2권이 392쪽 모두 합쳐 668쪽입니다. 요즘은 일반적인 책도 300권이 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소개할 책은 1, 2권을 합쳐서 소개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2권 분량이 넘습니다. 제목과 표지 디자인 그리고 분량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저는 이 책 상당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주제는 생명과 우주인데 한의사가 쓴 책치고는 주제가 상당히 방대하고 내용도 알찹니다. 이 책의 좋은 점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제가 어느 책에서도 보지 못했던 한의학과 동양철학의 개념 설명입니다. 사실 그것이 이 책의 가장 독보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음양오행의 개념이나 침의 원리, 경락의 개념과 원리, 물질 에너지와 정신 에너지의 상관관계, 뇌척추 시스템이나 차크라와 공명의 개념 등입니다. 한의학자가 쓴 한 편의 무협소설을 읽은 듯한 느낌도 듭니다.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는 정말 대단히 잘 쓴 책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조 디스펜자 박사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라는 책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두께는 비슷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이 훨씬 더 방대한 주제를 대상으로 자세하고 쉽게 잘 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어떻게 전달해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길게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루치 생각을 앞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의학이나 동양철학 혹은 심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책 꼭 구입해서 여러 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절대 후회하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명상에 관련된 내용도 이 책에 나오는데 제가 배우고 있는 명상과도 대단히 흡사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외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더룰 1권 지은이, 닥터 매직, 이도형 강남의 뿌리 깊은 한의원 원장 노화 방지와 장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한의사다. 진맥의 비결을 알기 위해 학부 시절부터 명상과 기공을 두로 익혔다. 한국 주식계의 고수들과 경영자들 각계각층의 유명인들을 진료하며 알아낸 그들만의 성공 비법이 기공과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기운의 원리와 밀접함을 깨닫고 오랜 시간 이에 대해 강의해왔다. 두산 프로야구단 선수들에게 성공 명상법을 강의하는 등 성공과 자연법칙 명상을 연기해 널리 알리는 중이다. 1999년 드라마 허준이 큰 인기를 얻을 당시 주요 출연진의 건강을 담당한 한의사로 알려져 방송가의 화제가 되었다. MBC, KBS, SBS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였으며 소설 그녀의 왕국으로 2000년 PC통신 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생명이 멎을까요? A는 머리에 총을 맞아 끔찍하게도 뇌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는데도 살았습니다. B는 길 가다가 살짝 앞으로 넘어졌는데 죽었습니다. A와 B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바로 생명력의 스위치에서 비롯됩니다. 생명력의 스위치가 꺼지면 사지가 멀쩡해도 죽고 생명력의 스위치가 작동하면 인체가 큰 충격을 겪어도 살아납니다. 생명력의 스위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 스위치와 비물질 스위치 미국 메릴랜드 의대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머리에 총상을 입고도 살아난 비율이 무려 4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유는 모르지만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 자살을 시도한 경우에는 단 20%만 살아남아서 높은 치사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살은 생명력의 스위치를 자살자 스스로 꺼버린 겁니다. 이 생명력의 스위치는 비물질적인 스위치로 자유의지와 밀접하게 연결된 것입니다. 한국통계청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암 사망률이 27.8% 심장질환은 10.6%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8.3%입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사망의 절반 정도인 46.7%가 3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중 암은 사망 방식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높은 사망 확률에 무서운 질병입니다. 즉, 당신은 암이 아니면 중풍이나 심장병, 폐렴 중 하나로 죽을 겁니다. 대신 이 세 가지만 잘 피해가도 당신은 최소 70대까지는 살아남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 최소한 50대부터는 암, 중풍, 심장병에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몇 조에 이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약 3,300억 개가 교체된다고 합니다. 3,300개가 아니라 3,300억 개입니다. 초당 380만 개가 새 걸로 대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포를 원본과 똑같이 만들지 못하면 몸은 금방 엉망진창이 되어 죽을 겁니다. 그래서 몸은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원본 세포와 똑같은 복제품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은 7에서 10년이 지나면 몸의 거의 모든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몸이 새로 바뀌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전자가 복제될 때마다 짧아져서 결국 원본과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신은 유전자의 보호용 꼬리를 만들어 달아줬습니다. 전문용어로 텔로미어라고 부릅니다. 유전자는 긴 끈처럼 생겼습니다. 그 양쪽 끝에 텔로미어 꼬리가 달려서 완충작용을 하여 유전자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 꼬리도 점점 짧아지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꼬리가 짧아지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신의 꼬리를 훔쳐가는 도둑은 세월인데 그 세월조차 유전자 꼬리를 못 훔치는 강력한 동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영생의 동물입니다. 바로 바닷가재입니다. 바닷가재는 텔로미어 꼬리를 복원하는 신비한 효소 텔로머레이즈라는 것이 항상 작동합니다. 그 덕분에 바닷가재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유전자가 결코 짧아지는 일이 없습니다. 유전자 차원에서 보면 바닷가재는 절대 늙는 일이 없습니다. 마치 암세포가 끊임없이 자라듯이 바닷가재는 정상세포가 암처럼 계속 자라기만 합니다. 아마 당신은 몰랐을 겁니다. 바닷가재는 평생이 성장기라는 걸 세월이 흐를수록 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성장하며 더 튼튼해지고 생식능력도 더 강해지고 갑옷도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바닷가재는 평균 수명 약 10에서 100년에 불과합니다. 늙어 죽는 자연산은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죽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무한히 성장하는 속살과 내부장기에 맞추려면 때가 되면 갑옷을 탈피하고 다시 새로운 더 큰 갑옷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불면의 갑옷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깨부수고 탈피할 수 없는 겁니다. 바닷가재는 결국 자기 갑옷에 끼어서 죽습니다. 단단한 껍질을 억지로 벗다가 끼어서 사고사를 당합니다. 그렇다고 탈피를 포기하면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위대한 유전자에 비해 수명이 턱없이 짧은 겁니다. 생명과학계의 많은 과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아마 앞으로 20년 뒤 2044년 정도면 노화가 없어지는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시왕은 없는 불로초를 찾겠다고 모든 힘을 다했지만 당신은 불로초 등급의 약이 나오는 시대에 바로 직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노력해야 합니다. 영양제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목표입니다. 사람은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그게 다입니다. 원인을 알아도 대책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대책은 항노화 식단과 습관을 오늘부터 만드는 겁니다. 2015년 MBC 방송에 나온 영국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온 마크라는 대학생을 검사한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걸어들어와 멀쩡히 앉아있는데 뇌가 없으니 말입니다. 뇌 촬영 사진만 보면 시체나 좀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환자가 정상적으로 학교 공부까지 한다니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정도였습니다. 알고보니 마크는 오랫동안 병으로 뇌가 말라서 사라져가고 있었으며 진단 당시에는 거의 사라진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신의 뇌가 거의 없어졌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뇌 촬영 사진을 보면 두개골레이에 뇌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빈 공간만 보입니다. 이 사례는 영국의 사이언스 과학 학술지에도 실렸던 실제 임상 자료 입니다. 그렇다면 뇌가 거의 없어졌는데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의 신비는 어디에서 올까요? 제가 생명력의 스위치는 두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질 스위치와 물질이 아닌 스위치 즉 비물질적인 스위치가 그것입니다. 물질이 아닌 것은 바로 정신입니다. 생명력의 스위치는 물질 스위치 한 개와 정신 스위치 두 개 이렇게 총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에서 만병이 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말은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마음이 병을 만드는 작용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정신 스위치는 더욱 강력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효과 없는 가짜 약이나 치료법인데도 환자의 믿음으로 증세가 호전되는 현상입니다. 물질과학으로 분석하면 앞뒤가 안 맞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현대에 이르러서 생각이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인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쁜 생각을 강하게 믿으면 당신의 건강이 앞으로 망가질 것이고 좋은 생각을 강하게 믿으면 당신의 몸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생각이 지닌 물질 창조성 과 관련이 있는 현상입니다. 정신 생명력 스위치는 두 개라고 했습니다. 1. 물질로부터 오는 정신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시스템 2. 의식으로부터 오는 정신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시스템 우리 우주에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우주에는 결코 새로 생겨나는 것도 없고 영원히 없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에너지 보존법칙은 물리학 이론 중 내가 결코 뒤집히지 않을 거라 확신하는 유일한 이론이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왜 물질법칙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생겨나서 우연히 생명체가 탄생하고 그 생명체가 우연히 진화하며 고등 생명체가 생겼다. 또 그 고등 생명체에게서만 정신이라는 현상이 생겼다. 이것이 물질과학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정신은 원래부터 우주와 함께 생겨났으며 우주가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신 대신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정신이라는 의미는 영혼 또는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도 영적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은 비물질적인 무언가로 따로 존재합니다. 정신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과학으로 측정하지 못할 뿐입니다. 물질적으로 외부를 느끼려면 인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오감을 통하지 않고 느끼면 초감각 즉 감각을 뛰어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육감 또는 초능력이 여기에 속합니다. 텔레파시는 정신적 교감입니다. 그 현상은 마음을 열고 있는 상대와 무의식적으로 교감하는 수준입니다. 서로 교감하는 존재끼리는 정신적으로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생각이 전달되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명상을 한 사람들은 좀 더 잦은 빈도로 경험하며 저 역시도 이 현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비과학으로 매도하기에 앞서 천재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텔레파시를 인정했음을 알았으면 알았으면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텔레파시 연구책을 추천하는 서문을 써줬는데 그 책을 쓴 저자의 텔레파시 실험은 믿을만하다고 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아주 먼 장소에서 상대방이 혼자 그린 그림을 맞추는 실험을 했습니다. 290회 실험 중에 60번은 그 모양을 정확히 맞췄고 155번은 근사치로 맞췄다고 합니다. 심리학의 대가 프로이드는 텔레파시에 대해 평생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착각이고 헛소리라고 말입니다. 그는 아끼는 제자였던 칼 윤과도 이 문제로 늘 대립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말년에는 텔레파시 텔레파시를 결국 인정했다고 합니다. 1930년대 영국에서 있었던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 당시는 우유배달부가 집앞에 우유를 놓아두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우유병을 보고 새가 날아와서 안에 우유를 먹고자 했지만 단단한 유리와 뚜껑으로 막힌 우유를 먹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새 몇 마리가 우유병 뚜껑을 여는 법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 직후에 유럽 전역의 새들이 갑자기 어떤 영문인지 우유병의 뚜껑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퍼진 속도는 너무나 빨라서 새 한 마리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참새보다 작은 이 새들이 영국 해업을 건넜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새들이 모두 연결되어 지식을 알게 된 것만 같았습니다. 루퍼트 셸드 레이크는 이런 현상을 생물끼리 거리를 뛰어넘어 어떤 연결되는 장에 의한 공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물과 물질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특정한 영상이나 행동을 전달하는 미지의 자기장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마음 에너지가 거리를 뛰어넘어 다른 생물에도 영향을 준답니다. 이제 정신이라는 것이 두개골 안에서만 일어나는 물질 현상만이 아닌 외부로 뻗어가는 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또 다른 현상 이라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정신은 의학 상식처럼 뇌가 일으키는 물질적인 현상에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의 합입니다. 깐깐한 물질주의자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고 오직 눈앞에 펼쳐진 물질만 믿을 겁니다. 그렇게 정신을 물질 현상으로 국한하면 텔레파시 예지력 집단 무의식 등을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물질의 설계도 입니다. 생각을 하면 그것은 그에 해당하는 물질을 끌어들이는 힘을 지닙니다. 생각하는 대로 창조되는 우주의 원리에 따르면 내가 존재한다는 의식의 파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질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파장이 흩어질 때 물질은 붕괴되어 무형의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즉 모든 물질은 2비트의 기본의식만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물질은 최소 단위의 기본의식을 파장 형태로 발출하는데 이 기본의식 덩어리를 저는 알파소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신의 1차원에서 나오는 이 기본 블록 알파소자를 동양에서는 기라고 표현합니다. 기를 국어사전에서는 활동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 기라고 일컫는 것은 폭넓은 의미로 만물 생성의 근원이 되는 힘입니다. 제가 한의사가 되고 나서 수없이 번민을 한 것이 이 기의 정체입니다. 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의학 전공자들이 다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침을 맞으면 왜 아픈 곳이 나을까요? 그냥 몸에 뾰족한 쇠조각을 찔러 넣는다고 해서 머리 아픈 것이 낫고 체한 것이 뚫리고 심지어 심각한 중병도 좋아지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체 어떤 원리로 건강이 좋아지는 걸까요? 현대의학 에서는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 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리적인 효과다 플라시보 효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침으로 조절한다는 경락이라는 것 또한 이상한 놈입니다. 경락 마사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지만 막상 경락이 무엇인가 하면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의 역할은 그것이 현실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 기본 역할입니다. 아무런 물질적인 흔적도 남기지 않지만 물질을 존재하게 하는 우주의 근본 의지이기도 합니다. 물질이 생명체로 진화하면 정신도 2차원 평면의 그림처럼 다양한 형상과 생각을 모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식물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로 넘어오면 의식의 수준은 급격하게 진화합니다. 급상승을 하는 의식의 수준은 인간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아메바가 겨우 점이라면 인간은 태양계 크기로 비유가 가능합니다. 의식은 인간만이 지닌 것이 아닙니다. 개나 고양이 또는 날아가는 새조차도 생각하고 감정도 느낍니다. 정신의 2차원은 인식의 단계입니다. 물질이 주의를 느끼는 단계입니다. 물질이 주의를 느끼면 그게 바로 생명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에서 생명체가 생겼을 때 비로소 정신 2차원도 생기게 됩니다. 정신의 2차원은 느낌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감각과 감정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암에바나 세균 바이러스 등도 정신은 2차원입니다. 이것들도 세상을 느끼고 감정을 지닙니다. 경락은 물질이 아닌 정신 에너지의 소통 채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신계 하위 에너지의 소통 경로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경락은 기혈이 순환하는 기본 통로라고 나옵니다. 특히 경락의 대표적인 12경락이라는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동맥이나 정맥의 혈관을 표시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기가 흐르는 경로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생명력 시스템의 열쇠는 바로 이 경락이라는 놈입니다. 현대의학이 정체를 몰라서 활용을 못하고 있지만 경락은 실로 강력한 힘을 내재하고 있는 생명력 시스템의 창고입니다. 감각에너지는 오감과는 다른 3대 항목이 축을 이룹니다. 온도 습도 압력 압력 이것이 생물에게 감각으로 느껴지는 상태는 상대적으로 높고 낮음에 따라 구분됩니다. 따뜻함과 차가움 건조함과 습함 고압과 저압 이 6가지의 형태로 감각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집이 갖춰야 하는 기본 조건은 기온 조절 습도 조절 바람 조절 모두가 적당한 온도와 습도와 바람의 조건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에도 적당한 온도 습도 그리고 기압의 고도 이것이 기본 3대 조건입니다. 그래서 감각의 기초 항목은 온도 습도 압력이 되는 겁니다. 철새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먼 거리를 날아갈까요? 흑고리 도요 종류의 한 철새는 11일 동안 쉬지 않고 무려 1만 2천 킬로미터 이상을 비행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대략 400킬로미터 정도이며 서울과 중국 베이징의 거리가 1천 킬로미터 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장 멀리 이동하는 철새는 북극 제비 갈매기라고 합니다. 이세이의 왕복 이동거리는 거의 9만 6천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편도로 한 번 비행은 4만 8천 킬로미터 지구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 이니 편도로 한 번 비행할 때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셈입니다. 이는 직선으로 가지 않고 둘러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갈매기들은 30년 동안 살면서 240만 킬로미터 거리를 이동하는데 이것은 지구와 달을 서너 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지도도 하늘의 목적지 이정표도 없는데 새들은 어떻게 다른 대륙까지 이동할 수 있을까요? 조류 학계에서도 철새의 이동 방법은 아직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2020년 일본의 보건대학 그룹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관절 뉴머티즘 환자들이 다음날 날씨를 예상할 정답률은 62% 일기예보 정답률은 52% 였다고 합니다. 관절염 환자의 예보가 기상청 예보보다 정확도가 더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염증이 심한 사람일수록 정답률이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물과 대기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를 생기상학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구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달도 지구에 영향을 줍니다. 지구 전역에 생기는 밀물 썰물은 바로 달 때문입니다. 달은 저와 당신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생체리듬에 항상 그 영향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월경은 평균 29에서 30일의 주기로 나타나는데 이는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주기와 일치합니다. 이 둘 사이의 정확한 영향력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독 보름달에 출산이 많아지는 통계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이론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달에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달의 중력 이론이 있습니다. 인체가 영향을 받으면 정신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 내부의 파장도 영향을 받고 운도 영향을 받습니다. 달과 태양 그리고 나머지 행성들이 멀리에서 지구 전체의 영향력을 늘 끼치듯 당신의 내부 에너지에도 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주와 연결되어 내부 에너지를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진 생명 시스템 그것이 경락입니다. 감각을 느낀다는 것은 반응을 하기 위함이며 반응을 일으키는 그 무엇은 바로 감정이라는 정신 세계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암에바 같이 세포 하나짜리 생물 중에서도 원시 상태에 핵을 지닌 놈들을 원액 생물 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액 생물 생물 당신이 불을 가져다 대면 즉각 반응을 합니다. 뇌가 없어서 생각을 못할 지는 몰라도 자극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정신의 2차원 단계의 시작입니다. 생각이 없는 대신 감정이란 것이 생깁니다. 어떤 자극을 좋다고 느끼느냐 나쁘다고 느끼느냐 물질을 떠나서 정신작용인 감정은 단순하게 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물질과 정신은 항상 짝을 이뤄서 거울면처럼 존재합니다. 감정에너지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성을 지닙니다. 경락과 관계되는 것은 바로 이 운동성입니다. 감정에너지가 몸을 직접 이동시키든지 몸 내부를 변화시키든지 어쨌든 그런 운동성을 지닌다는 겁니다. 감정에너지는 학습으로 얻은 어떤 지식보다 당신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근원입니다. 감정에너지는 그만큼 강력합니다. 감정에너지는 근원이 두 가지입니다. 육회와 불쾌 동양의 음과 양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에너지가 실제로 운동성으로 표현될 때는 다섯 가지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이 다섯 가지 흐름을 동양에서는 오행이라고 부릅니다. 단세포 생물조차도 먹이나 적을 감각하면 감정은 움직임의 선택을 합니다. 가거나 멈추거나 후퇴하거나 멈추거나 그런데 가고 멈추는 운동성을 들여다보면 다섯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타가 먹이를 발견합니다. 1. 탕 하고 튀쳐나갑니다. 2. 마구 점점 더 빨리 달립니다. 3. 움직임이 정점에 달합니다. 4. 속도가 줄어듭니다. 5. 멈춥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흐름의 단계를 동양에서는 오행 즉 목화토금수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집에서 나와 차를 몹니다. 1. 엑셀을 밟는 순간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목입니다. 2. 차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가속합니다. 이것은 화입니다. 3. 전환점 속도 변화 없음 또는 전환입니다. 이것은 토입니다. 4. 차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감속합니다. 이것은 금입니다. 5. 정지합니다. 이것은 수입니다. 생물은 가만히 있다가 한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극에 반응하든 무심코 그러든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서 일어납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말하면 결단입니다. 움직이자. 그래서 오행 중 출발의 목은 결단이라는 정신계의 에너지와 기운을 상징합니다. 결단은 생존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목의 성격은 충동적이기도 하고 매우 즉흥적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 중에 이런 감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분노와 매우 흡사합니다. 목은 응축된 에너지의 폭발 순간 그 패턴입니다. 인체의 오장육부 중에 목의 속성을 지닌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간입니다. 간의 보조 역할을 하는 장기가 있는데 바로 쓸개입니다. 동양에서는 쓸개가 용기를 상징합니다. 정지된 신체 움츠러드는 상황에서 출발을 하는 강력한 에너지는 용기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용기가 있는 사람을 대담하다 담력이 있다는 형태로 표현해 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지나친 분노나 자주 화를 내면 간을 상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가속이 화라고 했습니다. 실제 의미는 끊임없는 추진력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연계에서는 이런 성질이 딱 맞는 것이 불입니다. 불은 한 번 일어나면 저절로는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태울 수 있는 것이 다 없어져야만 꺼집니다. 이것이 운동성 화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서는 흥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인체에서 오장육부 중 심장이 화의 패턴을 지닙니다. 본질적으로 기쁨은 흥분입니다. 나쁜 일로 흥분하든 좋은 일로 흥분하든 그것은 당신의 가슴이 뛰도록 만듭니다. 혹시 당신은 소장암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신기하게도 소장은 암이 거의 생기지 않는 장기입니다. 소장암은 암환자 10만 명 중 0.4 명 정도로 극히 드문 암입니다. 심장암이라고 들은 적은 있습니까? 심장암 역시 암환자 약 20만 명 중 단 10명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드문 암입니다. 유독 소장과 심장만이 암이 거의 없는 것은 끊임없는 추진력 가속 등이 불태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곳에는 암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 당신도 끊임없이 움직이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에너지 중 톤은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체 한 곳에 뭉침 통합 같은 에너지 패턴입니다. 재만 남은 땅바닥 이것이 흙입니다. 모든 것을 담는 땅바닥 이것을 한자로 땅지로 쓰지만 물질로는 흙으로 표현했습니다. 땅은 지평선이며 지구에서 수직 위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 나무가 뚫고 올라가서 목 에너지 상징이 되고 나무보다 불길은 더 상승해서 하늘로 치솟으며 화 에너지의 상징이 되며 그것이 다하면 다시 땅바닥 토 에너지 그리고 땅바닥 아래에 압축되어 굳은 쇠 금 에너지 그리고 모든 것의 아래로 흘러서 고이는 물 그것은 끝없는 깊은 바다를 이루며 수 에너지를 형성합니다. 깊은 생각에 빠짐 갈팡질팡의 감정은 한의학적으로 토의 에너지 장기를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오장육부 중에 토의 장기는 바로 소화기 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 위장이나 췌장을 상하게 됩니다. 마음에 정체된 감정들은 대부분 소화기에 영향을 끼칩니다. 운동 에너지 중 금은 감속 이라고 했습니다. 에너지가 내부로 수렴하거나 억제되는 것 수축 이와는 모두 금의 에너지 패턴입니다. 내부로 수축하는 것은 물질 세계에서는 물질이 점점 단단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제일 단단한 물질이 쇠라서 에너지가 수축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금 에너지의 본질은 운동성이 감소하는 것이며 단단해짐과 이완은 부가적인 상태에 불과합니다. 오장 중에서는 폐 육부 중에서는 대장입니다. 한의학 에서는 지나친 우울이나 슬픔은 폐를 상한다고 합니다. 고독이나 외로움도 금의 감정 에너지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에너지 중 수는 정지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축구공을 하늘로 찹니다. 축구공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공은 정지하지만 내부로 더 수축됩니다. 결국 공은 다시 튀어오릅니다. 정지는 새로운 시작을 잉태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동물이 한참 달리다가 엎드려 쉽니다. 이때 운동은 멈췄지만 근육이 내부적으로 충전 중입니다. 이처럼 수에너지 패턴은 종결 죽음 또는 내부 변화 새로운 시작의 충전 과정으로 나뉩니다. 금 에너지는 외부 움직임이 점차 줄어드는 수축을 말하며 수에너지는 움직임이 정지된 상태에서 내부 변화로 더 수축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재탄생 생물의 임신 등도 여기 영역에 속합니다. 인체의 오장육부 중 어느 장기가 수에너지 패턴을 지닐까요? 오장 중의 신장 육부 중에는 방광 입니다. 한마디로 비뇨 생식기 입니다. 경락 경과 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맥은 고속도로 처럼 큰 도로인 대로 락맥은 사람만 겨우 걸을 정도의 작은 동네 골목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물체는 고압으로 누르면 딱딱해지고 저압으로 부풀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은 고압과 저압이 일으킨 최종 결과물 일 뿐입니다. 고압과 저압이 일으키는 실제적인 현상은 미는 힘과 당기는 힘입니다.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주사기 끝을 손가락으로 꽉 막고 주사기 손잡이를 당기면 주사기 내부의 압력은 낮아집니다. 저압입니다. 주사기 끝에 손가락을 떼는 순간 공기가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갑니다. 당기는 힘 흡입력 입니다. 반대로 주사기 끝을 손가락으로 꽉 막고 주사기 손잡이를 밀면 주사기 내부의 압력은 높아집니다. 고압입니다. 주사기 끝에 손가락을 떼는 순간 공기가 바깥으로 쑥 뿜어져 나옵니다. 미는 힘 추진력 입니다. 미는 힘과 당기는 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이동 현상입니다. 공기가 이동하면 바람 바닷물이 이동하면 해류라고 부릅니다. 피가 이동하면 현류라고 부릅니다.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이 고정되지 않고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살짝 밀었다가 세게 밀었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만 줘도 바로 진동이 발생합니다. 흔들리는 거죠. 진동을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장이 생기는 겁니다. 미는 힘과 당기는 힘 미는 것을 한자로 추 당기는 것은 나라고 합니다. 합치면 춘하입니다. 한의학의 춘하는 밀고 당기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춘하는 손이나 신체를 이용해서 환자의 잘못된 인체 구조를 교정하는 치료인데 결국 밀고 당기는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고압 저압을 응용한 치료법입니다. 통증이 있는 근육 인대 부위는 보통 손상을 받았을 때 발생한 죽은 세포나 독소들이 노폐물을 이루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근처에 고여있어서 회복을 방해합니다. 이것들이 빨리 빠져나가서 제거되는 것이 회복과 통증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눌러서 움직이게 하거나 당겨서 움직이게 하거나 어쨌든 흐름을 유발하기만 해도 인체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치병을 극복한 어떤 환자가 말하기를 죽기 살기로 걷기만 해도 암이 낫는 기적이 벌어진 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체의 흐름을 촉진한 다는 겁니다. 당신은 침이 왜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침이 약도 아니고 전기 자극도 아닌데 도대체 왜 금속물질을 몸에 찔러 넣었다고 해서 증세가 호전되는 걸까요? 정답은 기를 움직여서 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침이 기를 움직일까요? 침이라는 금속물질은 인체의 세포에 비하면 너무나 단단합니다. 이것이 인체를 밀고 들어가는 순간 그것 자체가 고압이 되고 인체는 상대적으로 저압이 됩니다. 이로 인해 감각 에너지의 흐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침을 빼는 순간 침이 차지했던 내부 공간은 침이 빠져나가는 극히 짧은 순간의 빈 공간이 됩니다. 그 빈 공간은 당연히 쪼그라드는 움직임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그 주위에 있는 인체 조직은 그곳을 향해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고압과 저압의 감각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빠르게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침을 넣었다가 뺐다가 빠르게 반복하면 침 넣는 자리에 어떤 흐름이 가속화됩니다. 당신이 평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쉬운 건강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두드리기입니다. 탁탁탁 하고 손가락으로 당신의 신체를 두드리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 요령이 있습니다. 무조건 가볍고 빠르게 두드려야 합니다. 두들기는 순간 손가락이 고압, 피부는 저압이 됩니다. 손을 떼는 순간 눌러진 피부가 저압, 근처의 근육이나 살은 고압이 됩니다. 두드리는 곳에 기의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치매 작동 원리와 비슷합니다. 이 흐름을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 가볍고 빠르게 두들기는 것이 요령입니다. 예로부터 급하게 체했을 때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피를 빼는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손가락의 경혈과 경락을 소통시켜 몸통의 큰 에너지를 움직이는 겁니다. 또한 기절한 사람의 손과 발을 주무르는 행위는 사지의 혈액순환을 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는 경락을 움직여서 몸통과 머리의 흐름을 촉진하는 작용도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생명력의 열쇠는 손끝과 발끝의 흐름을 일으키는 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는 맨발 걷기입니다. 박수 건강법도 효과가 매우 좋아서 요즘 널리 퍼지는 추세입니다. 뇌에서 운동을 관장하는 영역을 운동 중추라고 부르는데 전신의 운동 중추 중 절반 이상이 손의 운동 중추 입니다. 그래서 손을 자극하면 뇌기능이 활성화되고 뇌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해서 면역력 또한 증가한다고 합니다. 결국 손은 두뇌를 활성화하는 창조력을 지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발박수도 있습니다. 누워서 발바닥을 서로 마주치는 형태의 박수와 엄지 발가락끼리 서로 닿게 하는 박수가 주로 쓰입니다.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 또는 생각이 미래를 창조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생각은 물질의 설계도 입니다. 생각을 하면 그것은 그에 해당하는 물질을 끌어들이는 힘을 지닙니다. 당신이 산소를 생각한다고 해서 그 즉시 당신 앞에 산소가 창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공간에 산소를 끌어들이는 미약한 흡인력이 생깁니다. 이것을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의 인과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나 인연이라는 것도 이러한 에너지 법칙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이 물질을 끌어들이는 힘은 대부분 미약해서 물질 간에 작용하는 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환자라면 질병이나 현재의 몸상태 또한 이 인과 관계의 힘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주에 보이지 않는 힘 또는 업 또는 운 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절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률로 펼쳐질 뿐입니다. 어떤 인과 관계가 운으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해서 당신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날 경우의 수나 확률 또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률을 강력하게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내면 에너지 입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목표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수명은 주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힘보다 당신의 내면 에너지에 더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백억분의 일 이것은 당신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뚫어야 했던 확률 입니다. 지금 지구의 총 인구가 80억 정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보다 더 희박하고 희박한 확률의 행운을 잡아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결코 신의 축복 없이는 즉 우주의 인과 관계가 작용하는 축복 없이는 성취하기 힘든 행운 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목하고 집중 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 또는 불행의 상황에서도 당신은 벗어날 확률에만 몰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행운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내면 에너지는 인간의 정신 에너지와 물질 에너지입니다. 물질 에너지는 당신의 육체 상태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정과 신 두 가지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정은 정신의 하위 차원에서 올라오는 에너지이며 신은 정신의 상위 차원에서 내려오는 에너지입니다. 사전에 정은 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원천이 되는 기운이라고 나옵니다. 옛날에는 현미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정액 속에 든 정체가 정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수컷에 액체만 들어가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니 그 얼마나 놀라운 액체입니까? 침이나 콧물 눈물 등 다른 체액은 결코 애를 만들지 못하는데 유독 정액만 애를 만드니 그 속에 뭔지 몰라도 생명이 탄생하는 힘이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확장됩니다. 정액뿐만 아니라 인체의 전체에도 사람이 평생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생명이 탄생하는 힘이 있는데 이것을 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동양의 현자들이 명상을 하고 우주의 법칙을 관찰하며 물질로부터 정신의 영역을 발견합니다. 만물 모든 물질에 있는 비물질적 영역 이것을 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기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것이 물질의 근본 재료가 된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정기라고도 불렀습니다. 결국 정기는 정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당신은 음과 양이 뭔지 아십니까? 뜨거운 것 찬 것만 알면 됩니다. 양은 따뜻하고 음은 차갑습니다. 이것이 음향론의 출발입니다. 상대적으로 대립되는 개념이 있을 때 음과 양으로 나누는 것이 음향론입니다. 열기는 양 한기는 음입니다. 뜨거운 것은 밖으로 확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공기가 뜨거워지면 부풀어오릅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것은 양 수축하는 것은 음입니다. 모든 사물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은 양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은 음입니다.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됩니다. 이처럼 무형으로 변하는 것은 양 입니다. 물이 차가워지면 얼음이 됩니다. 이렇게 유형으로 변하는 것은 음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빠른 것은 양 느린 것은 음 활발한 것은 양 조용한 것은 음 물질은 음 정신은 양 입니다. 우리의 의식세계는 인간보다 하위 차원에서 올라오는 정과 상위 차원에서 내려오는 신이 합쳐져서 3차원 입체 구조를 만듭니다. 정은 법칙을 물질로 발현하게 하는 힘입니다. 무형의 에너지를 유형화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저는 물질화 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법칙을 물질로 발현하게 하는 힘에서 법칙은 바로 신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정신 차원보다 높은 곳에서 오는 파동 뇌척추 뇌척추 시스템은 당신 몸에 있는 신의 안테나 입니다. 여기서 신은 종교의 신이나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서의 신입니다. 인간의 뇌에서부터 길게 막대처럼 뻗어있는 신경망은 상위의식의 안테나 입니다. 인간의 정신세계인 3차원에서 시작해서 4차원 이상의 상위차원 의식의 파동을 잡아서 받아들이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깨달음을 추구하고 의식의 진화를 추구하는 요가나 도가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척추가 생명에너지와 의식 진화의 회로다. 동양에서 기라는 것을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도가 입니다. 그들은 기를 몸 안에서 운행시켜서 생명에너지를 증대시키고 깨달음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목한 것은 시비경락이 아니라 척추였습니다. 척추 꼬리뼈에서 뇌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신비로운 의식과 공명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생명에너지가 깨어나 생명력이 놀라울 정도로 강화된다는 것이 그들이 발견한 현상입니다. 요가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주의 높은 의식이 척추와 뇌에 와서 공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력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해 우연해 일치겠지만 신경이라는 말 자체도 신의 경로라는 한자이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뇌척추 시스템의 생명력 열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뇌 이꼴 생각 이꼴 의식의 진동체 뇌는 생각 다시 말해 의식의 진동체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의식 에너지는 척추와 뇌를 순환하며 공명합니다. 이 에너지의 공명에서 당신의 생명 에너지가 솟아나옵니다. 이 에너지 공명을 더 활성화하고 살려야 합니다. 모든 물질과 물체에는 고유 진동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질이나 물체도 멈춰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진동한다는 것은 흔들흔들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빠른 속도로 떨고 있습니다. 만약 유리잔의 고유 진동수가 600Hz라고 하면 그 유리잔은 보이지 않게 1초에 600번 떨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주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덜덜덜 떨면서 움직이는 중입니다. 2011년 39층 높이의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서울 강변 크게 흔들려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12층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던 사람들 20명 정도가 박자를 맞춰 발을 같이 굴렀던 것이 공명을 일으켜서 39층 고층 빌딩 전체가 무너질 듯 흔들흔들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공명이 얼마나 위력적인 현상인지 이제 와 닿을 겁니다. MRI는 원자핵의 자기장으로 공명을 일으켜서 그 파장의 정보를 촬영하는 기계입니다. 이 기술을 핵 자기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전자레인지도 사실은 공명에 가까운 진동을 이용한 기계입니다. 당신의 손에 든 핸드폰 거실의 TV 무선 헤드폰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 노트북 등 모두가 다 공명을 끊임없이 이용하는 중입니다. 무선으로 이어진 모든 것은 공명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간을 뛰어넘어 뭔가 이어진다는 것은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공명으로만 가능한 현상입니다. 우주의 무수한 것들은 거리를 뛰어넘어서 연결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공명입니다. 우리의 의식도 공명으로 이어집니다. 뇌척추를 중심으로 인체 내부와 외부로 끊임없이 의식의 파장이 발산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끈처럼 거대한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명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떨어진 존재간의 서로 울림입니다. 우주의 본질적인 정신에너지가 내 의식을 통해 내 몸에 반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육체를 그저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치료하고 관리하려고 하면 반쪽짜리 가치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작 병원에 가면 마음은 제쳐놓고 육체만 들여다봅니다. 육체만 고치려고 합니다. 성관계를 할 때 남자의 정자는 어떻게 목표를 알고 난자를 찾아갈까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여자의 질 입구부터 자궁까지는 얼마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자궁 8cm 난관 10cm 18cm 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 뼘에 불과한 거리가 정자에게는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정자의 크기는 1,000 1,000 1,000 입니다. 먼지보다 작은 크기의 정자가 18cm 를 움직이려면 정말 먼 거리 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난자의 위치를 알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정말 불가사의 하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상하 등 입체 6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깜깜한 동굴 미로를 인간으로 치면 거의 10km 를 기어서 가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동굴에 떨어졌는데 빛도 없이 사방이 깜깜한 미로에서 당신의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굴 통로는 여기저기 막 얽혀 있습니다. 친구 까지의 거리는 10km 정도 입니다. 이 거리는 서울 강남역에서 여의도 만큼 떨어진 거리 입니다. 직선 거리를 걸어서 가도 3시간 걸립니다. 깜깜한 동굴 속에서 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친구가 동서남북 아래 위쪽 어느 통로 쪽에 있는지 당신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친구가 소리도 안 내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전화통화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정자는 이 먼 거리에 있는 상대를 기가 막히게 알아내어서 찾으러 갑니다. 그것도 출발이라고 하면 단숨에 그쪽을 향해 달려갑니다. 1등으로 도착한 정자는 대개 장렬하게 자신을 희생합니다. 난자에는 강력한 방어막이 있는데 무수한 정자들이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그 방어벽을 녹입니다. 결국 자기 차례에서 방어막이 녹은 직후에 도달하였다면 그 정자가 행운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자 수십만이 죽어가며 길을 만들고 또 그 길 위를 동료 정자 시체를 넘고 넘어 전진합니다. 마지막 난자 벽을 뚫는데도 많은 정자들이 몸을 던져 희생합니다. 올챙이 모양의 머리 부분에 난자 벽을 녹이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머리를 녹여야만 난자 벽을 조금 녹일 수 있습니다. 두터운 난자 벽을 완전히 뚫기 위해서는 무수한 정자들이 자신의 머리를 녹여 희생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수십만의 동료 정자가 먼저 죽고 우연히 결정적인 순간에 구멍 뚫린 난자에 도달한 행운의 승리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냥 달리기에서 1등한 정자 출신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정자 무리의 10%만이 난자를 향한 경주에 뛰어든 진짜 선수이고 나머지 90% 정도는 킬러 정자라고 불립니다. 이 킬러 정자는 혹시 자국 내에서 마주치는 다른 수컷의 정자들을 자신을 희생해서 같이 죽습니다. 아니면 길을 막아 방어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두개골 바닥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두개골보다 살짝 작은 뇌 사이를 액체가 꽉 채우고 있어서 통조림 속의 복숭아 처럼 두개골 안에 둥둥 떠 있습니다. 성인의 뇌는 무게가 대략 1.4kg 정도 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개골 안에서는 부력으로 떠있어서 25g 정도에 불과하다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가볍습니다. 이 액체가 뇌에만 있었으면 뇌액이라고 불렀겠지만 척수도 순환하기 때문에 뇌척수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뇌척수액은 영양분과 각종 호르몬을 운반하며 뇌신경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을 합니다. 뇌척수액의 순환이 떨어지면 여기저기 뇌세포가 빨리 망가져서 뇌기능이 점차 떨어집니다.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척수신경은 너무나 예민합니다. 뉴욕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율신경에 0.02g의 압박이 생겨도 관련 장기의 기능이 60%가량 소실된다고 합니다. 0.02g은 쌀 한톨의 무게입니다. 그 정도 무게만큼 압박이 생기면 연결된 장기가 재구시를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자궁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자궁과 관련된 자율신경이 나오는 자리에 척추가 틀어져 있어서 그것을 교정했더니 자궁이 호전되었다는 식의 치료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임상 사례는 춘하나 카이로프렉틱 학회에서 너무나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척추를 통해 흐르는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신경신호 뇌척수액 정신에너지 파동 전략적 요충지는 바둑의 맥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뇌척추 시스템에도 이런 맥점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뇌와 척추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세상에 많은 물건들은 접합부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냥 접합부가 아니라 동작하는 부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많은 나라에서 교수용으로 사형수를 죽입니다. 이 경우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목이 졸려서 질식으로 죽는 것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형수는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특히 경추 1번이나 2번 부위가 부러져 죽게 됩니다. 영화에서 특공대가 적의 뒤로 다가가 목을 돌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도 경추 1번이나 2번 부위가 부러지며 죽는다고 합니다. 숨골은 뇌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며 의학적으로는 연수라고 불립니다. 숨골은 이름처럼 숨쉬는 기능과 심장 박동 기능을 관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숨골과 경추 1번의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은 숨골과 경추 1번의 중심점을 표준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중심점 하나만 맞아도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 이것만 습관적으로 하면 상당 부분이 해결됩니다. 1. 일어서서 목을 뒤로 젖힌다. 2. 허리를 뒤로 젖힌다. 3. 팔은 팔꿈치를 90도로 접은 만세 자세로 손바닥은 하늘을 향한다. 4. 등의 양어깨죽지는 가깝게 한다. 이 동작은 일명 하늘 교감 자세입니다. 대다수 일반인들은 우주에서 137억년 전에 일어난 빅뱅을 큰 폭발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빅뱅은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아주 빠르게 부풀어 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핵폭발이든 가스탱크 폭발이든 모든 폭발은 최초의 폭발물이 사방의 공간으로 흩어지는 현상입니다. 폭발 현상과 함께 뒤죽박죽 섞여서 불균일하게 퍼지며 공간을 이동합니다. 그러나 빅뱅은 우주의 별과 은하들이 균일하게 서로 멀어지기 때문에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풍선을 부는 것처럼 우주의 공간 자체가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이와는 별개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우주론으로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컴퓨터 게임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이론입니다. 마치 가상현실처럼 우주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책을 보고 있는 당신이 어쩌면 시뮬레이션 게임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것들은 아마 그럴 리 없을 겁니다. 당신 스스로는 진짜 존재하는 존재라는 걸 알 겁니다. 책을 쓰고 있는 저도 맹세코 정말 존재합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진짜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1인칭 가상현실이 아니라 다중접속 가상현실 이라면 다중접속은 말 그대로 한 게임의 다수가 접속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책을 보고 있는 당신은 지구 문명 시뮬레이션 게임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과학은 1년만 지나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류 문명보다 100만년 더 발달한 문명이 있다면 그 기술 수준은 과연 어떨까요? 어쩌면 그렇게 고도로 발달한 문명에서 우리가 잠들어 있으며 그 꿈속에서 지구 문명이라는 가상현실을 겪고 있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상현실 인생을 24번 겪도록 설정되었다면 어떨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불교의 유내론입니다. 심지어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모두 가짜,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만 놓고 보면 역락 없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모든 것은 식뿐이고 경계는 없다. 육진이 없는 것인데 허망하게 있다고 보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병이 나면 헛것이 보이는 것과 같다. 불교 경전 유식론이라는 조금 전문적인 불교 이론입니다. 식은 의식과 무의식할 때 쓰이는 글자이며 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나와 외부를 구분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시뮬레이션 우주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만약 24번이 아니라 1만 번, 100억 번 정도로 설정되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100억 번이 아니라 무한히 계속 되풀이되도록 설정되었다면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게임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내려진 벌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현실에서는 중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내립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고도의 문명 세계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형 대신 이런 벌로 세상과 격리를 시킨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맑아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서 그 사회에 어울리게 근본이 변하는 경우에만 무한 반복 재생을 멈추고 복귀시킨다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반복하는 시뮬레이션 가상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가정하면 조금 진지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원인은 업, 카르마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이것은 우리를 사로잡은 업에서부터 시작된다. 업은 해탈할 때 비로소 없어지며 그래야만 윤회를 멈추고 이 인간계를 벗어날 수 있다. 불교의 주된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불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종교에서는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은 원죄를 타고났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이미 부여된 업을 가진 채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아까한 가정과 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낙원에서 아담과 이브는 창조주가 만든 규칙을 어겨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게 저 너머 세상에서 규칙을 어겨서 이 우주로 추방되었다는 시뮬레이션 가설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번 태어나서 죽으면 바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불교는 심판 대신 인생을 반복해서 겪으며 업이라는 복잡한 체계의 우주 점수가 가감된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과 순종만이 탈출구라 말합니다. 불교는 자기 깨달음의 완전한 변화만이 이 시스템의 탈출구라고 말합니다.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유사하게 사후의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봅니다. 힌두교는 불교와 유사하게 사후 윤회를 더 믿는 종교입니다. 흔히 세계 4대 종교라 하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를 말합니다. 절대다수의 종교가 둘 중 하나를 주장합니다. 기독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따라 사후의 절대자의 심판을 받고 그 결과로 지구의 인간 세상과 분리되는 어떤 곳으로 가는 경우 아니면 불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따라 사후의 어떤 힘에 이끌려 지구의 인간 세상으로 다시 오는 경우 그런데 둘 중 어느 것이라도 현재 지구에서의 당신 인생은 어떤 시험과도 같은 셈입니다. 그것도 당신의 끝없는 미래가 걸린 엄청난 시험입니다. 가정 하나를 더하겠습니다. 만약 죄인에 대한 교화가 아니라 교육과정 또는 분류 시험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어쩌면 영혼을 진화시키는 단련 프로그램일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 삶을 교육과정, 분류 과정으로 가정하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교육을 받으면 강사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강사가 없다면 지침서나 교재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오히려 강사가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교재도 없습니다. 다만 미션이나 힌트를 줘서 그 라운드를 완료하게 도와줍니다. 또 한 가지 삶이 게임과 유사한 점은 응답과 보상입니다.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에 맞는 어떤 에너지가 교감되는 것이 응답이며 당신이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에 맞는 보상이 따라옵니다. 사실 시뮬레이션 우주론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우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 우주는 마치 게임처럼 특정 생각에 대한 응답과 보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병의 치유나 수명 또는 당신의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점은 본인의 간절한 생각이 치료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당신은 피부에 가볍게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낫는다, 상처가 낫는다, 이렇게 열심히 명상하거나 생각을 거듭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을 것임을 알기에 생각도 안 씁니다. 암도 이것처럼 해야 합니다. 암에 걸렸다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세요. 실제로 의학 통계를 보면 암 치료 예후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이나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나 치료율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암을 잊고 평소처럼 사는 환자들이 치료율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당연히 낫는 것. 이 확신을 마음속으로 입력하고 그 뒤로는 스케줄대로 담담하게 사는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일이 벌어질 미래 중에서 원하는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미래의 상황이나 장면을 현재의 두뇌로 가져와서 강력한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결정은 우주법칙이 하고 신이 하고 보이지 않는 힘이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중에 가장 원하는 것에 최대한 안테나를 맞춰서 공명하는 겁니다. 만약 우주가 어떤 힘이나 존재에 의해 탄생했다면 어떤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현재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답은 우주의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화입니다. 모든 것은 발전해서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물은 진화하고 의식도 진화합니다. 의식의 진화는 깨달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을 향한 신앙이든 자연에 대한 깨달음이든 어떤 형태라도 좋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주의 보이지 않는 힘은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극을 줍니다. 좋은 자극, 나쁜 자극, 기쁨, 슬픔, 쾌락, 고통, 성취, 패배. 꾸준한 자극에도 계속 정체되거나 깨닫기에 좋지 않은 위치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 리셋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리셋은 제 시작이며 생명체에게는 죽음입니다. 동양 철학자들은 우리 우주의 물질 세계의 에너지를 움직이는 배후에는 정신 세계의 에너지가 어떤 시스템을 이루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각의 창조성 이것은 의식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 힘이 더 강력해집니다. 어쩌면 우리 우주의 물리법칙들은 그 절대자의 의지가 창조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위 정신 에너지인 기와 상위 정신 에너지인 신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구조화된 파동입니다. 음향 이론에서 음은 유형, 양은 무형을 상징합니다. 풀어서 다시 설명하면 정신 에너지의 음은 물질로부터 뻗어나오는 기이며 양은 신계에서 내려오는 상위의식의 에너지로 신입니다. 제가 우주와 생명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동양 철학의 혼백 개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혼비백산이라는 단어는 혼이 날아가고 백이 흩어져 죽을 지경으로 놀랐다는 뜻입니다. 동양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혼과 백이 결합한 혼백으로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혼은 양으로서 정신을 지배하는 신령이며 하늘에서 신이 내려온 것으로 죽으면 다시 하늘로 돌아가 신이 된다고 합니다. 백은 음으로서 육체를 지배하는 신령이며 기가 뭉쳐서 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땅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제 앞에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합니다. 수명 이꼴 인간의 내면 에너지 더하기 보이지 않는 힘 인간의 내면 에너지는 결국 육체의 항상성, 경락의 기, 뇌척추 시스템의 신이 주축이 되어 생성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은 외부 환경 더하기 운으로 작용됩니다. 때로는 인간의 내면 에너지의 순풍이 되기도 하고 역풍이 되기도 합니다. 길고 긴 여정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혹시 미국 드라마 슈퍼네추럴이라고 아십니까? 미국에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시즌 15나 방영된 드라마로 이름처럼 초자연적인 호러 드라마입니다. 한 시즌이 끝날 때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 road so far, 기나긴 여정, 이 문구와 함께 미국 켄자스 그룹의 노래가 나옵니다. 계속해, 내 고집스런 아들. 네가 모든 걸 마쳤을 때 평화가 있으리. 지친 머리를 편히 기대, 더 이상 울지 마라. 만약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다면 그가 당신에게 하고픈 말이라 생각합니다. 힘내서 끝까지 당신의 최선을 다해 백세 이상 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당신과 나, 우리, 인류, 동식물, 지구 모든 존재의 건강과 행복의 세상이 오기를. 지금까지 생명의 더룰, 1권, 2권 모두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에 사실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 하루치 생각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